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책임 근제보험 문제풀이 총정리 강의를 맡게 된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 인데요 자 이번 주에 1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또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동차 준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이제 꾸준히 2차 시험을 작년에 1차 합격하시고 이렇게 2차를 꾸준히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분들은 하시던 대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저희 책임 근제 합격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체 손해 사정사 앞으로 3개월 남았죠 그래서 2차 시험일이 8월 1일입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오늘이 5월 4일이기 때문에 5, 6, 7 해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지금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좀 전력투구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임 근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험 대비 전략 D81 정도 남아서 D81 전략이라고 제목을 붙여 봤습니다 자 우리 시험 준비라는 거는 여러 가지 고시공부나 이런 자격증 시험은 다 마찬가지예요 시험의 흐름 첫 번째는 이해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정리 그 다음에 암기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차피 2차 시험을 준비해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 과정을 거치셨을 거예요 이렇게 1회독 2회독 하시면서 이제 정리 과정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때는 기본서를 단권화 한다 이런 과정이 있고요 기본서 단권화는 어떤 과정이 있나요 기본서 단권화 자 이렇게 있죠 그리고 형광펜이나 메모를 통해 가지고 단권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문제 풀이 연습이 4, 5월에는 들어가 줘야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좀 늦었어요 더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서브노트도 꼭 만들어야 되고 약술 대비 약술이 한 50점 정도 나오니까 약술 대비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 했다 그 다음에 암기가 들어가야 되죠 왜 2차 시험은 자기가 써야 돼요 써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암기가 필수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서 7월까지는 이해 중심에 암기가 들어가는 게 좋다 그리고 막판에는 이해고 뭐고 떠나서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큰 목차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고 개념 같은 것들 이런 거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왜? 천재가 아니니까 일반인의 머리로는 모든 걸 다 암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큰 어떤 흐름 또 목차 두 문자 따기 이런 거를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한 달이 암기가 제일 잘 돼요 6월달 7월달에 임박해서는 정말 절대 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암기까지 꼭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올해 출제 유력분을 한번 볼게요 자 올해는 지금 책임근재보험 총론 부분에 약술이 하나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찍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2020년에 출제가 안 됐어요 우리 책임근재 총론 부분 책임근재 총론은 뭔가요? 담보기준이라든지 또 뭐 보험자 대위권 직접청구권 이러한 배상책임보험에서의 공통적인 부분을 이론으로 정리해 본 부분이 바로 배상책임 총론입니다 그래서 담보기준 배상청구기준 증권이 올해 또 유력하게 나올 수가 있다 2, 3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배상청구기준 증권과 같이 가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소급담보일자보고연장기간에 대한 이해가 같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자 대위권 이것도 올해 제가 한번 찍어보고 있는 건데 보험자 대위권이 아직 안 나왔어요 신손해사정사 체제로 바뀐 이후에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보험자 대위권 이러한 총론 부분에 있어서 대여섯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약술 대비를 먼저 답안 작성을 해가지고 서브노트에다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화재 3대 의무보험이죠 우리 배상책임보험은 임의보험과 의무보험이 있다 아시죠? 임의보험은 뭡니까?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의무보험은 법률로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이 의무보험이다 그런데 의무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화재 3대 의무보험이 있죠 뭐가 있나요? 화재보험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약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그리고 재난배상책임보험 이 3대 의무보험을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된다 왜? 2019년, 20년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3대 의무보험 그 다음에 근제보험은 항상 중요하죠 살해 1문제, 약술 1문제는 꼭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살해 1문제, 약술 2문제가 나와서 40점의 비중을 가져왔습니다 올해도 최소한 30점에서 40점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살해 1문제는 꼭 나온다 그리고 약술은 1문제 나올 수도 있고 2문제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근제보험의 기본 개념들이 있죠 근로자가 뭐냐, 그 다음에 임금, 평균 임금이 뭐냐, 통상임금이 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업무상재, 이것도 2년 전에 나왔었죠? 또 나올 수 있어요 업무상 질병의 판정 기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이런 것들 그리고 임금, 통상임금, 특별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이런 거 그리고 특히 작년에는 근제보험이 해외근제보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선원근제보험 쪽 또는 국내 근제, 저는 선원근제보험 쪽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선원근제를 집중적으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 후 공제설 있죠? 유적급여에 대한 손익상계시에 상속 후 공제할 것이냐 아니면 공제 후 상속할 것이냐 우리 대법원은 상속 후 공제설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험금을 산출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사례 문제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술과 사례대위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약술 준비를 먼저 보시면 과목별 최정예, 핵심 약술 3, 40개 별도로 관리해라 자, 약술을 여러분이 대비할 때 어떤 분들은 80개, 100개, 150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제 생각에는 한 7, 80개 정도는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과목별로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시험에 가까울수록 약술 3, 40개 정도로 핵심적인 약술 문제들을 한번 또 별표로 A급, B급, C급이 있잖아요 그렇게 나눠주셔야 됩니다 저와 같은 강사들이 설명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거 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또 체크를 해두세요 그러면은 그런 데에서 한두 문제는 꼭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약술 3, 40개는 또 별도로 별표 3개씩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 또 그렇다 그 다음에 약술 준비와 관련해서는 서브노트가 있다면 아침, 저녁 출퇴근할 때 손에 들고 다니면서 눈에 익혀라 자, 이제 시험이 3개월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브노트 제가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서브노트에 써봐야 돼요 정리는 책에 잘 돼 있어요 요약지 근데 서브노트는 뭐죠? 내가 직접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쓴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답안 작성 연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그 쓴 손이 기억한다 이런 얘기 있죠 손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브노트를 아침, 저녁 출퇴근 시 전철에 들고 다니시면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에 그게 쌓이면 4, 50개씩 봅니다 과목별로 그렇기 때문에 꼭 서브노트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준비죠 사례 준비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는 모두 문제에 적용 가능한 손해배상금 산출 원칙은 반드시 암기해라 우리 책임근제보험은 손해배상금 산출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답안 작성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기본 지식은 채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재산보험이나 같은 경우는 실손의료비 계산 방식, 장애율 계산 방식 이런 것들이 다 틀려요 하지만 우리 개인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술 준비 서브노트 있다면 아침, 저녁 출퇴근 시에 꼭 손에 들고 다니면서 하십시오 사례 준비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에 적용 가능한 손해배상금 산출 원칙을 반드시 암기 및 연습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렵고 깊숙한 논점에 시간 쏟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산적 문제를 놓치지 않도록 연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신 법령 개정사항인데요 이제 최신 법령 개정사항은 항상 그에 가장 유력한 시험 출제 예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법령 개정사항 또 신규 의무보험은 꼭 철저히 준비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의무보험이 그렇게 중요한 건 없는데 뭐가 있죠? 맹견 배상 책임 보험 맹견 배상 책임 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작년에 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강아지 관련 사고가 나왔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하지만은 어쨌든 신규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맹견 배상 책임 보험을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사건 사고와 연결된 그러한 문제들을 생각해야 된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보험이 뭐가 있을까 또 최근에 아파트 화재보험 화재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화재 쪽이 한번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낚시 어선 전복 사고가 한번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근에 어떤 뉴스 사고와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문제풀이 요령인데요 여러분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책임법리,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냐 내가 너한테 어떠한 책임을 물어줘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법률상 배상 책임 부분이 되는 거고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는 겁니다 민법 제 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755조에서 760조 이건 뭐죠? 특수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390조 채무불행 책임이 있다 이러한 책임 체계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냐를 먼저 보고요 이게 있다 그럼 통과됐을 때는 약관상 보험에 약관상 보상 책임이 있냐 그걸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면책사유 없는지를 검토한다 그래서 해당 보험에 보상하는 손해가 뭔지를 먼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 해당됐을 때 그때 면책사유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단계로 들어간다 자 그렇게 해서 보상 책임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세 번째는 손해배상금 산정의 문제 말씀드렸죠? 적극적 손해, 수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위자료라는 손해 3분설에 입각해서 손해배상금을 주르륵 여러분들이 산출을 해 주시고요 그러한 손해배상금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 산정 절차가 있다 이거는 뭐죠? 보험에서 보험 가입금액 한도, 보상 한도라는 부분이 있고 또 자기 부담금을 공제해 줘야 되는 부분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보험금의 분담, 보험금을 쪼개야 돼요 왜? 중복보험이었을 때는 보험금을 안분해서 나눠서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같이 해결을 해줘서 사례 문제는 이러한 4단계의 어떤 처리 절차에 따라서 풀어주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례에 나오는 업체와 등장인물을 간단히 그림으로 도식하여 문제의 쟁점을 신속히 파악해라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랬을 때 이렇게 갑, 을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항상 해주세요 또 뭐 갑에는 A 업체 소속이다 이렇게 이제 도식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문제 가해자는 누구지 피해자는 누구구나 그 다음에 가해자는 어떤 업체에 소속이 돼 있네 그러면 그 업체 사장도 손에 배상 책임이 있겠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구조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1, 이렇게 갑의 배상 책임 2, 을의 어떤 책임 뭐 이런 거를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최근의 사고 또는 시사 문제와 연결해라 맹견사고 작년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던 건데 개물림 사망사고가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맹견사고 쪽을 준비해라 그런데 결국에는 2020년 사례문제 20점으로 나왔죠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맹견사고는 올해는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제껴주시고 그 다음에 2019년에 헝가리 유선 침몰사고 헝가리 강에서 유람선이 전복돼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이 한 17분 정도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때도 선주 배상 책임 사고가 2019년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사례문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아 이제 이제 코로나 사태 코로나 사태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보험 중에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 임상시험 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임상시험 배상책임 특별 약관을 정리를 꼭 해두십시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거를 밀었었는데 특A급으로 밀었었는데 작년에 사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한번 더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준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코로나 사태인데 우리 보험과 시사성 있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각종 화재 사고 최근에 뭐 있었습니까 남양주의 화재 사고 울산의 주상복합 화재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파트 화재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바로 우리 의무 3보험과 관련된 보험에서 처리될 수가 있겠다 올해 아주 출제가 유력하지 않겠냐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이 3보험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약술 대비인데요 서브노트를 제가 꼭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서브노트는 약술 문제의 가능한 주제를 꼭 정리를 해라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부담 갖지 말고 공부하다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정리를 해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막 책 순서대로 너무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면은 중간에 포기돼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다가 좀 이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써봐야지 이런 거를 순서와 관계없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시험은 출제될 때 차례대로 안 나와요 근제 보험이 제일 앞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머릿속에서 이렇게 쫙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서브노트 작성하실 때는 책의 순서와 관계없이 한두 파이지 분량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70개에서 100개 정도 체중 핵심 약술 주제는 최소 30개 이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로 일단은 과목별로 한 70개에서 100개를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정도 가서는 암기하면서 쓰면서 암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저기 시험지가 있어요 그 모의 시험지 거기다가 이렇게 쓰면서 다시 한번 3, 40개 정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암기하고 써보고 암기하고 이러면서 머릿속에 이게 박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은 약술도 어느 정도 감이 온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3, 40개 정도는 핵심 약술로 정리를 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법률 개정사항은 서브노트에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약술 문제를 반드시 눈여겨봐라 제가 기출 약술 문제를 이제 이 과정에서 또 한 번씩 다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랬을 때 나온 게 또 나온다는 겁니다 기출 문제가 뭐 새로운 게 구석탱이에서도 좀 나오기는 하지만은 나온 게 또 나온다 약술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기출 약술을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라 하신 것도 상당히 효과적인 시험 대비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근제보험 일시보상 문제 아 나왔죠 이게 이미 과거 우리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3회 정도 기출이 된 문제예요 3번이나 나왔었는데 또 나온 겁니다 결국 4번째까지 나온 거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온 게 또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글씨 못 쓰더라도 또박또박 정성 들여서 써보는 게 최고의 시험 연습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으로 하는 공부 결국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백지에다가 하나하나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써보는 연습 아주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시험장 실정 대응 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시게 되는데 현장에서는 정말 급박한 그 한정된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10장에 가까운 시험지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손도 너무 아픕니다 나중에 3교시 4교시 되면은 팔목이 너무 아파요 왜 엄청 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가지 시험장에서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갑자기 딱 문제를 맞닥뜨렸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잘 눈에 안 들어온다 그랬을 때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그때는 그럼 시험 망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갔을 때도 정말 좀 팁 이런 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긴장해가지고 첫 번째 사례 문제가 잘 읽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약술 문제 먼저 작성해라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시험을 볼 때 딱 봤는데 시험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길고 해가지고 뭔가 숨이 탁 막히는 느낌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문제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약술 문제를 푸세요 왜? 약술 문제는 내가 준비한 내용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이 나면서 막 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술 문제를 먼저 문제 숫자만 정확하게 해두면은 약술 문제 먼저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쭉 써내려가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사례 문제를 다시 봤을 때는 이제 머리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사례 문제가 콱 막혀버리면 그때 약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막 이렇게 시간만 2, 30분 허비해버리면 그 시험은 벌써 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좀 손쉽게 쓸 수 있는 약술 문제를 먼저 다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사례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중에서 두세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합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마인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문제의 순서를 바꿔서 답안을 작성해도 괜찮다 단 몇 번 문제에 대한 답안인지 명확히 서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차별 점수가 배당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목차를 좀 나눠서 그냥 에세이 쓰듯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목차를 나눠서 숫자 1, 법률상 배상 책임 2, 약관상 보상 책임 3, 손해배상금 산정 4, 지급보험금 산정 이렇게 해갖고 기본 틀의 목차를 여러분들이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 모르는 문제도 포기하지 말고 머리를 짜내서 몇 줄이라도 써라 왜? 몇 줄이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써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약술 대비를 하다 보면 좀 준비 안 한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때 포기할 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아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1.2점을 확보할 수가 있다 시험 점수 1.2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당락을 가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긴장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내가 준비한 만큼 하겠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라도 정신줄 놓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하자 시험장에서 약간 멘탈이 붕괴되면 그냥 넋 놓고 있다가 2, 30분이 훅 가버려요 그러면은 아 정말 해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는 문제도 놓쳐요 그러니까 아는 문제 먼저 빨리 쓰는 그러한 전략적인 답안 작성 실전 대응 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법령 개정사항 한번 볼게요 자 다중이요업서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다중이요업서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가지고 2021년 1월 5일 날 개정돼서 시행은 2022년 7월 6일 날 아직 시행은 안 됐어요 왜? 6개월이 있어야 돼요 공포하고 6개월 후에 시행이니까 어떤 내용이 바뀌었죠? 어떤 내용이 바뀌었냐 기존에는 우리 다중이요업서 화재배상책임이 과실책임주의였는데 이게 무과실책임주의로 변경이 됐다 무과실책임주의는 뭔가요? 일정한 사고 위법항의와 관련해서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라 그게 바로 무과실책임주의입니다 사고 난 자체만으로 책임을 져라 위법행위로 인한 사고로 책임져라 그게 바로 무과실책임주의이다 그래서 시행은 2021년 7월 6일 그래서 다중이요업서법 화재배상책임이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인데요 이번에 추가된 게 농어촌 민박업도 재난취약시설에 포함이 됐어요 재난취약시설 총 20개가 있죠 그래서 농어촌 민박 사례 문제로 등장할 수가 있겠죠 기존의 19개 업종에서 하나가 추가돼가지고 토탈 20개가 됐다 작년에 추가된 거는 뭐 있었습니까? 15층 이하의 아파트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가 초과가 됐다 그 다음에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을 포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로 나온다면 신규 의무 가입 대상에서 화재 폭발 사고를 상정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017년에도 약술 문제가 하나 나왔었어요 재난배상책임 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을 시설과 면제 시설에 대해서 열거하고 담보 위험과 대인사고에 대한 보상한도를 기술하시어 보상한도 얼마예요? 재난배상책임 1억 5천입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산업재해보험법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가 늘어났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을 거예요 요즘 항상 문제가 되죠 택배기사님들 또 이런 분들의 어떤 처우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관한 문제 그리고 임의 가입 대상이냐 필수 가입 대상이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가 작년에 확대되긴 했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 문제에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어떤 출제가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2020년 1월에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건설기계 운전기사, 화물차주 이런 분들이 새롭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포함이 돼서 그만큼 산업재해에 대한 효과를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이런 것도 꼭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7년에 약술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한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한 번 더 또 나와도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37조 업무상 질병에 대상에 포함된 게 있었죠 업무상 질병은 뭡니까 일하다가 과로에 의해 가지고 급성 심근경색이 왔다 또는 뇌출혈이 왔다 이런 건데 거기에다가 포함된 게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추가됐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 번 첫째 시간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문제풀이 그리고 핵심 정리 강의의 계획을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0강으로 구성돼서 제가 이렇게 5일차라고 했고요 총 20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OT, 문제풀이 기본 지식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일차부터는 기출 연습 문제 30제 30문제의 사례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한 번 풀어 볼 거예요 그래서 실전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시험에서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문제풀이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술 대비 80제를 같이 마지막에 정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약술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이렇게 거의 완벽한 그러한 강의 계획을 한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2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